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구경해보자 자 이제 소개해보자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기원하네 이거 놓을 것 같아 좋네 이거 봐 여기 볼이 있어가지고 좀 잘 느끼려면 볼을 먼저 잡고나서 하는 건데 오 진짜 시원해 얘 손 놓는 것도 완전 넣어줄게 보여? 여기 보면은 문지르는 거 있고 약간 꾹꾹 눌러주는 거 있고 두드려주는 거 있고 이런 거 같아 나는 스트레칭 모드로 할래 오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얘 등이 진짜 대박 시원해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일단 이게 너무 세다 싶으면 이거 내리면 될 거 같아 나 이거 하나만 내려줘 너무 세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세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 이거 여기 목 부분도 가야 스웨이드가 아 여기 전체가 다 그냥 스웨이드인거 같아 이 부분도 스웨이드 같네 근데 이게 스웨이드가 그냥 스웨이드가 아니라 울트라 스웨이드가 뭔가 다른 게 있대 그게 뭔데? 요즘 진먼지 진드기랑 빈대가 엄청 흩득하잖아 네 울음에 엄청 강하대 그래서 99% 횡담처리가 돼가지고 지금 진드기랑 빈대가 먼지컬 위험이 적대 음 기존 가죽 소재는 벗겨지거나 달라지거나 하는데 음 이건 오래 사용해도 그런 게 없대 그래서 교체를 따로 안 해도 되고 음 교체 비용을 또 세이브할 수 있어서 아 문제다 아니 우리 할머니 쪽에 있는 거 가죽이거든 근데 그게 오래 쓰니까 좀 갈라지긴 하더라고 크래드가 아 그래? 응 장난 아니야? 진짜 장난 진짜 가죽이 너무 저렴하다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처음에 취업했을 때 엄마 아까 안마이자나 놔줄까를 생각했어 아 진짜? 취업하는 기억으로? 근데 가격이 진짜 무늬뿐 엄청 비싸더라고 아 이거 진짜 비싸 100만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지적이긴 하더라고 참 근데 지금 고급지구 이것도 스웨이드라이즈구 잘 안 닿았다 해볼래? 블루투스 적극 해보고 싶어 해볼래? 해볼래? 블루투스 연결이 지금 된 거야? 응 오우 짱이다 오 블루투스 연결 됐어 오 대박 이 친구는 지금 사라졌어요 소멸이 되었습니다 전혀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평생씩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좀 빡세게 하고 싶으면 이 볼 부분 볼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볼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 너무 시원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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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우리π